She's my girl, she's my dream 뭐래도 너무 예쁜 걸 여기저기 둘러봐도 빠지지 않아 뭐야? 누군지 모르세요? 안녕하세요, Love Paul Song입니다. 호주 바지킴, 폴송의 혼자 살아나고, 혼자 해별나고 3년 전에 호주에서 사표 쓰고 온 혹시 저 기억하시나요? 살이 많이 쪘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앨범, 그리 잘 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두 번째 앨범, 박살 엔터테인먼트를 만나 두 번째 앨범이 나옵니다. 궁금한 건 언제겠죠? 10월 마지막 주에 폴송과 박살 엔터테인먼트가 함께하는 두 번째 뮤직스토리 여러분들이 근데 관심을 안 가져주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방송에서 보셨다지만 살이 많이 쪘죠? 빼겠습니다. 공약이에요. 10월 마지막 주에 앨범이 나오기 전까지 다이어트하는 모습, 앨범 준비하는 모습 모든 준비하는 모습들을요 컨텐츠로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저도 길가다 사람들이 좀 알아봤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지금까지 폴송이었고요. 백살 엔터테인먼트랑 폴송이 함께하는 두 번째 싱글 앨범. 기대해 주십시오. 언제? 10월 마지막 주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입니다. 폴송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라 longevit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